10만의 장우를 개척하고 있는 가수 잔나비는 한국 인디밴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관필차 가수 잔나비 이하 뉴욕을 받습니다. 예수인 박성의 현지적 인사원을 졸업한 우리 잔나비 그리고 더욱 더 큰 사랑을 이어가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그룹사운드 잔나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떤 길을 걷던 항상 함께 해주시는 저희 팬분들께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우리의 대표이자 저희의 친형인 최정준 씨의 대상을 이 영광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건강한 음악 그리고 멋진 고견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